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신청을 하셨다고. 이제 비 오니까 새니까. 물이 새요? 그럼 돈 달라고 나 못해. 어머니 저희는 유노동 무인급. 기존에 있던 기하장도 너무 사가서. 사갔어요? 아 왔다. 아 잘 붙었다. 풍생활 앱이 되게 좋아. 예쁘다. 근데 저희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는지. 신랄하게. 바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죠? 제가 한 1층을 한번 날리자면. 유튜브식 편집은 조금 더 템포가 빨래. 호흡도 다 잘라버리고 빨리빨리. 우리 시즌3는 절로 가자. 아 여기 방송으로? 이것만 살면 돼 이거.